도착하네 이제? 많은 사람이 더 어디서 나온거야? 샀어 샀어 아휴 시따 이게 뭐냐고 아휴 일출을 보러 비교해 주니 비교해 주니 이름이 뭐? 아휴 아휴 조시발레 아 네, 조시발레에서 돈 많이 원했었고 아, 사촌, 곱단, 주시발레 아, 반값 수준 저는 여기서 저녁을 먹고 이만 조시발레 조시발레 다 먹었다 1,500 루피스 오늘도 날씨는 맑음 저기 탁 보이죠? 오늘 저기 갔다 올 거예요 걸어 갔다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좋은 아침입니다 남은 씨 이거 하나네 빨리 가서 빨래 맡겨야지 오늘 맡길 빨래 겁나 많아 내려가서 빨래 맡기고 아침 먹고 기차역 가서 혹시나 남아있는 1등석 티켓 있는지 좀 알아보고 주변 한번 불러보고 돌아와서 수영장에서 쉴 계획입니다 방콕에서 코스샤 가며 격리한 후에 겨우 겨우 스리랑카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비잡히고 현지인한테 사기당한 기차에서 겨우생, 땡뼈채 겨우생 쉴 틈 없는 호객님과 유동에 지쳐버려서 여유가 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딱 매불절 2개만 소화하고 호텔에서 롤롤랄라 쉬기를 마음먹었죠 그런데... 아 이분이 씨부를 진짜 고마워 마이 런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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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스로 많이 땡큐스로 많이 땡큐스로 많이 오우 오우씨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옆에 가서 먹을까? 아 그냥 먹자 아! 아 그냥 먹자 아! 빵 먹을 수 있어요 다다다 시리얼이랑 채소랑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우스러운 거야 오늘의 주소 스탬램블링 고생볶음 너무 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에 어려움먹어달라는 건이도 없어요 완전 친절 감사합니다 이제 기차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나 보네요 기차역으로 가볼게요 반항 내부는 못 걸어가겠다 복잡하네 이제 광고 도착해 캔디역에 지금 도착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노아렐리아로 가는 기차표 시간 좀 알아보고 혹시 1등 수업 티켓이 남아있으면 구입하면 좋겠지만 없겠죠 아마도? 시간표를 좀 봐야 될 거 같아 시간 어떻게 봐야 되지? 시간표 다 도 모르겠네 첫 번째 티켓을 구입할 수 있어요? 내일? 7.50만원 그냥 7.50만원? 네 4,000만원 오케이 1 티켓 내일 7.50만원 8.25만원? 네 감사합니다 샀어 샀어 1등석 샀어 1등석을 샀어 구누하라 엘리야 가는 1등석 에어컨 나오는 자정? 기뻐서 말로 안 나와 구입했어요 다만 시간이 아침 7.50만원이라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뭐 선방했다 1등석에 좌석 지정이고 에어컨도 나와요 대신 창문은 안 열리겠지만 뭐 잠깐 나가서 보면 되겠지? 아 일단 몰라 너무 좋아 앉아 갈 수 있다라는 것만 자체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좀 태워주라 힘들다 이 길이지 아 어떻게 올라와 아 발에 땀 참 거의 다 왔어 좀만 힘내 아 툭툭이 탈걸 도착했어요 드디어 또 신발 벗어야 되네 안녕하세요 티켓을 구입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앗 뜨거 안녕하세요 얼마나? 250룩이요 기다려주세요 당연히 기다려주세요 왜 웃기고 왜 웃기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뭐야 지금? 완전 온몸을 다 감싸 아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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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룩 너무 비교해 너무 비교해 하하 하하 불타운, 플리즈. 4,500원. 음... 아... 가까운데? 300원? 3원? 3원? 300원, 땡큐. 놀라올 때 파솟아 이래. 너 첫번째 시간? 네, 첫번째 시간. 여기 5일 정도 지났어요. 오늘 몇일? 오늘 2일 날. 캔디. 그곳에 캔디? 그곳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 네, 제가 보여드릴께요. 그냥 가도 괜찮은데? 1점. 아, 또 포기하는구나. 인사에 아주 아름다운 곳. 아주 아름다운 곳. 이건 도료들이야. 아, 네. 내가 추천해주세요. 알아요. 아, 네. 알아요. 이곳은 좋은 곳입니다. 여기, inside, 여기, 오늘, 제가 제일 힘든 곳을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괜찮아요. 호텔에 가세요. 네,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네, 네. 죄송해요. 근데, 작은 tour에 좋은 가격을 드릴까요? 내가 원하다면, 알려드립니다. 로얄 보다니깔 가든 역시 좋아요. 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이 없어요. 네. 좋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Ce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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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이. 아, 그만해라. 이 새끼야. 그만하라고. 충분해. 그만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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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용어 을 말기로 양 themselves. 뿜뿜이. 침 malaria peri peri 저는 이미 지符' 걸렸습니다 mittel 용어 많은 이험 Dollar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등으로 한참이 이곳은 이곳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1분만 여기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Ceylon T-Museum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스파이스 가든, 이곳은 스파이스 가든, 이곳은 프리 엔트런스입니다. 이곳은 프리 엔트런스입니다. 이곳은 1시간 정도는 700루페이지입니다. 이곳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입니다. 이곳은 이곳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미시불을. 아, 미시불을 진짜. 지 멋대로 그냥 숙소로 가자니까, 여기로 왔어요. 빛이. 빛도 Lagos. 사고가 없는데, 나도 대분되고 당신을 뽑아먹겠어. 이거는 지금 오이게ा. 이곳은 전화물을 사야한다. 서울에 가야하는 중 또는 전화가 왔다. 여행은 전화가 왔다. 그리고 이곳은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여행은 전화가 왔다. 영원히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관전지로 끌려가고 있어. 이거 알면서도 맨날 방해 나도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도 퇴치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끌려 오 이거 근데 흔들흔들거려 뭐야 Is it dangerous? Not dangerous? Not dangerous Uh oh Another country has this man? No we don't have First time Oh my god Yeah You know Storms? gems? Yeah This area is the government Gems Maidding Gem After we are going to the factory there This bridge only used to a touris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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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o Lo quell people are used 툭툭 기사님께 사진을 부탁했는데 5등신을 만들어놨네요 사실 원래도 좀만한 사진은 이렇게 찐 두번째 아시겠습니다 아 땡큐 헬로 헬로 스톱하는거 아니겠지 역시 마지막에는 보석을 사라고 아 뭐 내가 뭐 보석이 필요가 있어야지 미안하지만 안사고 그냥 나왔어요 다음 장소 제 자막에 있는 자세한 신õ観 습 언니 주 mes 것 성 뭐냐면 은근과 쇼핑장 음료수 조금만 더 이용해서 전문점 여행에서 오는 라면 오는 라면 오는 라면 오는 라면 와인? 와인? 스파이크 바삭한 라면 바삭한 라면 표기 잘 안정 우리 장사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리무삭이라네 주문한 어니언 무사 나왔어요 이 안에 어니언이 들어있고 병아리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수리랑크 음식에 대해서 별로 짜지도 않고 그 정도면 신난인 것 같아요 캔디 워싱해요? 여기 추천드려요 현재 식수고는 부담도 덜하고 맛있어 이제 드디어 수영장에 쉬어 가볼 거예요 수영장 왔는데 정말 한 명도 없네 잠시 후에 도착해야 돼요 이제 드디어 잘 먹기 수영장에 수영장은 두 가지 비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